WCC의 정처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황당한 WCC의 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도문은 WCC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다. WCC 한국집입교육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었다. 송실대학교 구미종 교수 초안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의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우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냥임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그분만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만 성냥하고 그분만 두려워합시다. 할렐루야 이 WCC는 저크리스의 앞잡이인데 우리가 영분분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분을 은혜주시고 더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돌앱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부터 특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는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 그 말은 바로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것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WCC는 WCC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세계의 단일 정보를 이루기 위한 종교 통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건 영적 죽음이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사단에게 여인이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너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을 해결해서 피가진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신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우리 예수님만이 구주가 됐습니다. 삶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이구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통합운동은 첫째로 종교 다원주의로서 다원주의로서 예수님만 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WCC에서는 소위 바로 선언문에 보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같다는 것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나타나지만 이제 이 지안들은 초국됐다. 초월했다. 우리의 권위 보편적이고 타 종교 신앙들 그곳에도 성령 역사 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불교의 성령 역사 합니까? 그리고 모태통도 그리스도 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7천만이나 죽인 모태통이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하라 사람은 원문입니다. 이걸 한다면 절대로 따라갈 사람인데 이 바하라 사람은 무엇이든 모르고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다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 심장에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합니다. 3차 총회 때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착취의 세방 사회의 구조의 세방이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심지어 게릴라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총을 사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리하실 림이니까? 예수님은 칼로서 일한다는 칼로 망한다 이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보험을 전하게 하시려고 곧 보금 영원공을 말하고 있어요. 기름 보시고 성리의 기름 보시고 포렌자에게 자유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셨으니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건 모릅니까? 사회권입니까? 예공권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으려면 말하기 아니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십자가 피해서 살릴 영이 와야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부관한 것이예요. 이 피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부헌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섬겨야지요. 세 번째 WCC는 개종 전도 금주지입니다. 다 종교를 믿는 자에게도 구워있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국군중앙교회 부근에 갔는데 단임옥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종교 다원제 사상에 물든 군목은 불교도 구워있다고 전도하자인데요. 통탄 아니랍니까? 네 번째 성경 불신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기독교겠습니까? 저들은 전승이나 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은 1.1으로 덮여낮는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서 1차부터 9차까지 회의합의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다른 성생활도 제가 아니랍니다. 점술과 무단과 함께 예배드렸고 일부 다처지를 허용해요. 동성애자도 성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상과 사당과 어둠에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신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WCC를 따라한 것은 배도요 배교입니다. WCC 사상을 가져온 것은 자유의 신학임. 감내교 전 변선학장은 예수피나 대지피나 갔다 그랬어요. 그분이 대학교 학장으로 있었다면 그 밑에 신학생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WCC는 교회를 노랗길 한 일이라고 스스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리에 양해의 옷을 입혀준 누굽니까? 다이세 구급 공신 요합 장군을 잃어냅니다. 요합이 전투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다이세 후계자로 솔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비참하게 주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 놔두냐 이건 인본지 WC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초태형 교회를 이룬 두 분이 분명히 한국교회 요합 장군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제가 이름 말하자면 알겠죠? 그 두 분이 WC을 취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모양을 만들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이세 기회 심받은 요합은 만년에 분하하게 죽임당했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서 우리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아이돌의 모략이 뛰어났지만 압살롬을 따르다 망했습니다. 보수교단 협의에서 있으면 부산 정회 때 WC 중앙위원회에서 예수님만 고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도 지금까지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면 어째서 그를 따르고 있어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4대 교회 옷을 더럽히는 의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루토기로 삼아서 한국계를 다시 한번 소생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짓 생기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마일 최후의 승리가 되십니다. 전주교가 부패에서 베드로스 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부에 조달을 해서 면제우 반면 우리가 잘 알죠. 루토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항의할 때 갈 옷세가 보름세에 출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만류할 때 루토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보름세에 있는 모든 집의 기원장이 마귀가 되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가겠노라. 목숨을 바로 투쟁이었어요. 그 결과 교인은 죽지 않고 흑암의 장막을 걷어 지우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우리 프로테스턴트 가 계신 건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죠. 한간다 오늘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는 교인은 생명이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예의 실험을 써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고열로 제흥서받은 확실이 있다면 어떻게 피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마을은 보금이 사람을 배운 것이 아니오 예수 고수의 계시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수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햇빛 달빛이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슨 빛입니까? 일곱 금초대의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성리의 불빛에 의해서 생명의 떡 하나의 말씀을 조명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한례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받지 못한 자유신앙 자들이 더블신을 만들었고 이를 분배하기 못한 사람들의 목사들이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회장 통합직 목사로서 교단을 비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합직 교단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시의 거짓된 의무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 장러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더블시의 정체를 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더블시 실장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는 척 했습니다. 1차 때 보니까 국제 난민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차 때 본색이 드러났어요. 3차 때 종교 다운 지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더블시를 바로 알자라는 책을 통합지 모든 교단에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문제는 1차부터 9차까지 더블시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바르속도 모르고 썼더라고요. 더블시 씨는 평화를 전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오 거무지로 왔다 하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전쟁터에 형 유문을 갔습니다. 곤략 시한 거장이 사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의분에서 싸우러 나갑니다. 지금도 곤략 같은 더블 시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이선 곤략으로 뛰어나가서 물멧돌을 던졌기 때문에 역사가 되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물멧돌을 던지지 않은데 믿음을 나가지 않은데 아무리 전능할 시위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이처럼 물멧돌을 들고 나오신 분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우람과 군사들이 벌벌 떠고 숨어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구주 예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님을 부정하고 피고산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린 더블 시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달구같이 물멧돌 산 돌입니다. 그 물멧돌 산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통일에서 올라오는 새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입은 이상 중에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폐요 그리고 은요 폐는 도시요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근데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마만한 신성을 때렸더니 그 신상이 부서져 부르고 영원하나라라 날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알루야 여러분 사단의 성징 권리하시냐 큰 신상을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무엇이었어요? 뜨인 돌 산 돌 이었습니다. 이건 예수 원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영유 생명입니다. 성리의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짬어 예수 피가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한 것이 그리스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악압을 사랑한다면 원수까지 담아만 그것이 뜨인 돌이오 사단의 원세를 깨어볼 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WCC를 지지한 분들은 사단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에 속해 있다 생각하면 큰 오상입니다. WCC 신학 자체가 사단의 뭐라는 것이지 교단에 속해서 누가 병신도 압니까 또 더불시 잘 모르고 다른 귀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워나 하니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은 이 얇박한 지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저들을 판단하고 충전하면 더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이겨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음을 이깁시다. 성령으로 사단을 지어봅시다. 진위로 빛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방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시아같이 종교 혼합죄에 빠졌을 때 바리 여왕과 바로 바리 하나님과 여왕 하나님과 응답된 신 불로 응답된 신을 내기를 했어요. 기대리아가 한일이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순서가 됐어요. 여러분 바리라는 기복신앙 성군주의 물량주의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보금이 무너졌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 율법 자유의 신학이 강단을 점장해가지고 피부든 그리스의 보금이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식이방 것은 무너진 재단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불이 떨어질 줌 믿습니다. 십자가 피가 있는 곳 보혈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계의 최종 전부터 뼈를 깎는 회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도랑을 기뻐하고 통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기도에 1절 기도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는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언제 믿지 않는 자유 시작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통합직 목사로서 정말 우리 통합직이 WC를 탈퇴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1회 통합직 목사님들이 힘 앞에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WC 무서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입 교단들이 WC에 나오면 돼요. 정말입니다. 한 교단 두 교단 나가세요. 따라 나오면 됩니다. 반 좀 줄어들면 맥이 풀릴 거예요. 저는 그러고 기도했어요. 엘리아는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때 너는 엘리사게 기름부어 대신 선자라 대게 하고 애호에게 기름부어 왕이 대게 하라 무릎 꿇자는 출천명을 남겨뒀다. 할렐루야 이 말씀 조금 한번 생각해보겠어요. 그 당시 이 아왕 이스벨이 무시무시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엘리아도 무소 쫓기간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 겁니까? 마귀가 세상 집인 나겠어요? 아니요 오늘도 지금 역사에 죽은 하나님 이십니다. 너는 엘리아 바로 뭐라 겁니까? 역사에 죽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교회 종을 통했었는데 엘리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에 손에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가 기름분 예우가 왕이 돼서 이스벨을 죽이고 바하 센자를 침멸시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하 센자 누가 했습니까? 예우가 이스벨을 죽였어요. 당장은 이스벨이 같지만 네가 기름분 네가 기름분 엘리사 엘리사의 종이 바로 예우의 기름분 되니까 그 기름분 으로 사대는 것은 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아 엘리사는 못되어도 성냥의 기름분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는 서랍년의 기름분 있습니다. 오늘 성냥의 능력이 긴 것입니다. 성냥 종가 되시 바랍니다. 오늘 다이슨에 몰받던 말씀과 성냥의 기도로 성냥의 부디따림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민족으로 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한국 교회를 보금 절짓기를 7,700 만 명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함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의 정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WC 지피가 끝나면 조용할 생각하십니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입니다. WC를 치른 나라들이 교회가 세팅한 줄 아십니까? 한국과 문의적 해서 우리가 밀할되어야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내 기준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WC가 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눈이 밝아서 해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엇박해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민보전이 나를 하나님께 우리 한국교회를 긍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됩시다. 끝까지 사랑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속화되고 이제 WC사단의 세력이 한국교를 삼키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교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여주셔서 예배하게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얘기합니다. 어둠공원세가 이 땅에 바로 밀려게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서로 물건을 피참해 놓고 주시지 마라 우리가 판단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WC는 미워하지만 그것을 지지하신 분들은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빌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의 정공으로 한국교를 지키게 하옵소서 WC 세력이 한국에서 진멸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성령을 보게 되십니다. 아멘